이번 시간에는 URL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대상을 분석할 때 항상 그 대상으로 들어오는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지를 제일 먼저 따져보거든요 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들은 각자 그 소프트웨어의 성격에 따라서 입력과 출력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이 계산기는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통해서 클릭하는 걸 통해서 계산기에 입력을 하면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그 입력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즉, 입력에 따른 어떠한 동작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출력해 주는 것 그게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동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PHP고 PHP는 이런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위에서 고안된 언어가 아니라 웹 애플리케이션을 위에서 만들어진 언어죠 그래서 저는 PHP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입력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출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뉴 파일을 통해서 제가 일단은 egoing 이라고 하는 egoing.html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egoing.html이라는 저 파일은 egoing이라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 웹 페이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egoing님 인사를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egoing한테는 egoing.html에 대한 주소를 알려주고 rich한테는 riche.html이라는 주소를 알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려줘야 될 사람이 두 명이 아니라 1억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억 명에게 여러분이 인사를 하려면 1억 개의 웹페이지가 필요한데 그렇게 1억 개의 웹페이지를 만든 상태에서 만약에 안녕하세요를 하이로 바꿔야 되는 이 참담한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1억 개를 바꿔야 될 겁니다 행복하겠어요? 다른 일을 찾아보기 시작하겠죠 이러한 위기에 빠져있는 여러분에게 php를 권해드린다면 php의 url을 통한 입력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거예요 해볼까요? 여기서 저는 newfile.php 라고 하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할게요 우리가 html로 꾸밉시다 여기에다가 제가 안녕하세요 그리고 egoing님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일단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parameter.php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저는 여기 있는 이 egoing 이라고 하는 저 값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뭐에 따라서? 입력에 따라서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parameter.php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입력 값을 주고 싶다면 약속이에요 전 세계적인 약속 물음표 예를 들면 name은 egoing이다 라고 하면 저는 지금 뭘 한 거냐면 parameter.php라고 하는 이름의 php 애플리케이션에게 name은 egoing이다 라는 입력 값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parameter.php 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name이라고 하는 값의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의 값인 egoing을 여기에 출력하고 이것을 리체라고 하면 리체를 이 egoing 자리에 출력하게 하는 걸 통해서 단 하나의 parameter.php 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한히 많은 웹 페이지를 무한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폭발적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egoing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거에요 php 로 얘만 그리고 이렇게 해서 php 를 닫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뭐에요? echo 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url 로 넘어온 name의 값 이라고 하면 작동을 안 하죠 이건 한국어니까 이것에 해당되는 이 php 에서 약속된 특수한 이름의 변수가 있어요 뭐냐? 달러, 변수니까 달러로 시작하죠 그리고 underbar, 약속이에요 그리고 대문자 get 그리고 대괄호 name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엔터에 치면 보시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리체 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리체를 graphitee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graphitee가 됩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를 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이번에는 누룩 이번에는 태호 이렇게 된단 말이죠 즉, 우리는 parameter.php 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그 애플리케이션의 입력 값을 url을 통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url에 따라서 parameter.php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은 echo라고 하는 출력하는 명령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달리하면서 출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폭발적 효과를 얻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도 여기 있는 이 주소의 name 값을 바꾸는 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인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것에서 여기 있는 이 대괄호 얘가 뭔지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쟤는 배열이라는 건데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인과관계를 통해서 파악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name을 만약에 제가 title로 했다 그러면 작동 안 하죠 그럼 이 코드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얘도 title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동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주소도 넣고 싶다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에 사시는 누구누구님 예제가 좀 세련되지 않네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지금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천천히 해석해 보십시오 여기를 address 주소 그리고 여기는 name 이름이라고 하면 이 주소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일단은 이 부분이 name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다시 name으로 바꾸면 되겠죠 name은 egoing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address는 여기서 물음표 address 서울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물음표가 아니라 ampersand를 아시면 됩니다 즉 url의 규칙이에요 전세계적인 표준이에요 이건 php랑 상관없습니다 예 이 파일의 이름 뒤에 물음표는 물음표로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불러는 어떤 입력값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값과 입력값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구분자가 저 ampersand라고 하는 특수한 기호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입력값을 더 추가하고 싶다면 또 ampersand를 하고 age 예를 들면 나이를 표시해야 된다면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아직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것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섞여 있어요 알 수 없는 것 보시는 것처럼 이 대괄호라는 저 문법이 도대체 뭐냐 하지만 알 수 있는 것 이거는 변수의 이름이고 그리고 이 url을 통해서 전달되는 값을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캐치하려면 얘가 name이면 얘를 name으로 하시면 되고 얘가 address면 여러분이 여기를 address로 하면 된다는 것을 일단은 경험적으로 파악하시고 나중에 문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이론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했냐 php라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url을 통해서 입력값을 전달받고 그것을 출력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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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